이번엔 전자마자 매운vit 동료소руд 계란 최소위 가득 이게 없는거 맞어? 벌어죽이 튀겼다네 이게 오 벌어졌다 벌어졌다 다들 입을 열거라 이게 불이 다들 콧구멍에 있는게 아니라 그게 없어 다 썼어요 잠깐 잠깐 토치로 한 다음에 위에 올려야돼 밑에 것이 안 익어 그러면 쌩이네 이거 그렇지 이거 토치로 해봐 이거 다 가해주세요 소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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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다 해야돼요 그래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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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만 안 먹으면 됩니다 고기는 마음대로 드시오 밥만을 먹으면 Party 잘 먹제다 네 맛있겠다 Just want goal 어 귀여워 좋아 부럽 Justin 맛있겠쩔 맛있어 부럽 응 Literally 김치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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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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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뒤에서 오는데? 네, 이거 어디서 오는데? 서운하면 토치 한 번만 하면 돼 어 그래, 토치 하라고 토치장 올려? 그만 그만 어, 걔들은 토치장 올려? 왜냐하면? 자기가 더 걔들은 소금자에 찍어도 돼요 토치장 어디든 겹치가 우와, 움직여 조개 껍질에다가 우와, 움직여 오, 약갖다, 약갖다 약간 캄 모양 살짝 보여줘 그래, 그래야지 맛있어 글린 거? 응 어 그렇지, 그리고 초대한 거 오, 그렇지 이거 참샤워 비너스? 비너스야 역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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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고소해 이게 맞죠? 셰프 마음대로 준비해 맛있담 내 마음대로 해 응 오, 저거 참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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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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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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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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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